아 이제 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네 지금 꽃머리 요런거 따져야 된다 꽃머리 그걸 왜 따져야 돼요? 요거 따면은 여기서 꽃이 많이 나온다고 지금 나오는거 그럼 꽃필 때쯤에는 이 끝머리 애들은 좀 떼주는게 좋겠네요? 요런거 다 따져야 돼 이 끝에 요런게 다 꽃머리 다 꽃머리 아 새순을 따주면 꽃이 많이 나요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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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런거 과감하게 따야 돼 끝에 있는 순 새순을 딴 것들입니다 아침부터 뭐하고 계세요? 새순 나오는거 따준다 지금 새순을 왜 따요? 요거 요거 보여줘요 요걸 따면은 요 옆에서 꽃머리가 여러개 나오거든 아 새순을 따주면? 지금 나오는거 요런거 예리 예리 예리한거 요런거 볼까요? 얼마나 작아요? 지금 뱅게? 아니 손에 있는거 요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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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따주면? 요 여기서 이제 꽃이 여러개 나온다고 요런거 다 따줘야 돼 요거 한번 봐 요런거 요거 따줘야 돼 꽃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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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상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어? 어? 이거 진짜 못 보다는데? 아 못 기린 선인장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는 게 전부 다 못 기린 선인장들이거든요 방금 저희 아버지께서 옥상에 가보라고 거기 있는 건 구독자분들한테 판매할 거라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래서 와봤는데 저도 사실 옥상은 오랜만에 올라오는데 이거 전부 이거 얼마나 많은 거야 묵기린 선인장은 이렇게 중간에 이런 대들을 해 주셔야 다른 화분들도 다 크게 있거든요 와 이거 제일 크네 지금 얘는 키가 한 백 백 160절도 되겠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부쳐놓은 땅에 심어놓은 건데 얘네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밑에 또 뿌리가 내린다고 합니다 아 여기 또 클로버도 있네 행운의 클로버 이거 이렇게 중간에 이거 사가시는 분들은 행운이 많았으면 좋겠다 몇 개요?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여덟 ilim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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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의 목길인 선인장이 저희 부모님 때 옥상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긴 뭐 아무것도 없고요. 오늘 날씨 진짜 좋다. 하늘이 너무 좋습니다. 이거 잘 키워서 필요하신 구독자 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내려다보면 아까 봤었던 아버지 여기 한번 봐보세요. 손 한번 흔들어 줘 보세요. 지금 되게 아침 이른 시간인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주말마다 선인장하고만 놀고 계셔서 어머니께서 기분이 조금 안좋으십니다. 아니 옥상이 엄청 많은데요? 지금 준비한다 아이가. 무슨 준비요? 어느 정도 키워야지 뭐. 지금 보니까 키가 한 160 되는 애도 있고 이렇던데. 여기 부모같이 만들어놓은 게 있다 아이가. 아마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 연락 주시지 않을까. 근데 너무 커서 가지러 오실 수 있는 분이어야겠네요. 그쵸? 부산에 계시거나 근교에 계신 분 가지러 오실 수 있으면 가지러 오시는 김에 저희 아버지께서 잘 키우는 법도 같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. 저거 내가 혼자 들어올랬다. 저 조금 문 못나갖고. 창문으로 내려가지고. 옥상에요? 그래요. 옥상에 올릴 때. 근데 왜 옥상에 내놓으셨어요? 햇볕 때문에. 저거 햇빛이 많은데 오늘 하우스 지으려고 만들려고 준비한다. 아. 재료가 갖다 놨다니까. 여러분 아까 그 보셨던 거기 목기름 선인장 있는 곳에. 하우스를 직접 만드실 거라고 합니다. 겨울에 애들이 추울까봐. 만드는 영상도 중간중간 찍어서 같이 올려드릴게요. 원래 여기 앞에도 이런 게 없었거든요. 보시면 알겠지만. 벽돌들을 어디서 다 구해오셔서. 시멘트를 발라서. 이상한 철조방?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. 이걸 또 다 해놓으셔서. 화단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. 와. 저희를 키울 때보다. 더 정성스럽게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. 비닐이야. 누가 보면 식물원인 줄 알겠네.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. 아시죠? 냄새가 나서 이렇게 만지면. 아 좋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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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